그냥 미국의 식자층들이 많이 읽는 뉴욕타임스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한겨레는 뭐 일면 톱기사로 뭐죠 크게 칭송합니다. 미국의 신뢰도 1위 신문이 행한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타임스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해리스 오차범인의 우위 신뢰도 1위 뉴욕타임스의 마지막 조사 결과 뉴욕타임스의 다른 기사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훌륭하겠죠. 그러나 선거는 완전히 기간지입니다. 기간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미 대선 막판 승부처 떠오른 노스케로나이나 트럼프 매일 유세 노스케로나에는 엄청난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신뢰도 1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가 대다수 미국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이 기사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계대가 집중지로 보도를 했네요. 뉴욕타임스를 보게 되면 7개 경합주에서 애리조나 제외하고는 전부가 트럼프가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트럼프 후보를 이러면 옹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만 이런 트럼프 후보와 앞서고 전부 다 해리스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계대가 먼저 받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만세 뉴욕타임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은 자유구이기 관계없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해서는. 진실은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진실이고 얼마나 이게 거짓말입니까 미국 대선열한조사 중 가장 신뢰도 높은 조사로 꼽히는 뉴욕타임스와 cnrd 마지막 조사기를 갖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가장 왜곡된 여러분들 와신또포스트보다 훨씬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사는 뉴욕타임스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한겨레신문이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경합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 실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된다. 그러나 카말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해리스는 네바다에 3% 이겼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노스켈러나에 2% 이겼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조지아에서 1% 이겼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위스칸신이 2% 이겼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애리조나에서 4%만 앞섰고 미시간 펜실벤의 두 후보가 독률이었다. 제가 여러분 역겨워가지고 구역질이 나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기사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겨레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뉴욕타임스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 썼으니까 민주당은 7개의 경합주의 4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승리가 확실해진다. 위에 신하대로 하면 민주당은 네바다 노스켈러나에 조지아 위스칸신 선거인단 48명을 낸다. 조지아는 반드시 패배할 거고 노스켈러나에 이러면 엄청나게 크게 패배할 거고 네바다는 두고 봐야겠지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도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도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해리스는 평균적으로 이전 조사보다 다소 나은 성과를 보였다. 상승세는 이전에 고전한 썬벨트에서 두려들었고 아승으로 불렸던 러스벨트에서 좀 나빠졌다. 뉴욕타임스 같으면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위험이 부담이 좀 따르니까 초박빙 승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막판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유권자들은 주로 해리스를 지지했다. 보통 최종 여론조사는 명확한 우위를 가진 후보를 암시하지만 이번 대선은 그런 유행의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후보에게도 명확한 우위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완전히 소설을 써라 소설을 인간들아. 뉴욕타임스가 훌륭한 신문이겠죠. 그러니까 식자층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뉴욕타임스 여러분들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애리조나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패배하고 있고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가나에서만 동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에 이게 뭐냐. 이게 미국의 의회 전문신문인 더힐 조사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더힐은 미시간제하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스케로나는 거의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노스케로나하고 조지아는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만 여러분들 해. 이게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강하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53% 어제 54%였죠. 도널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 승리할 확률이 53%입니다. 이게 이런들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조지아는 뭐 거의 확실하게 이기는 겁니다. 조지아에서 이런들 트럼프 후보의 승리 확률이 60%대 중반인 겁니다. 그다음 여기가 뭔가 하니까 이게 조지아 여기가 애리조나 한 겁니다. 이것도 이런들 성패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게 네바다입니다. 네바다가 큰 이런들 동률이었는데 이렇게 역전이 된 겁니다. 트럼프 후보 쪽으로. 이게 썬벨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스칸신입니다. 위스칸신에서 건수한 격자로 트럼프 후보가 리드하고 있는 겁니다. 격자는 좀 줄었습니다. 이게 펜실베니아입니다. 격자가 상당히 확대가 된 겁니다. 미시간만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열쇠 겁니다. 오늘 하도 이렇게 여론들을 왜곡을 많이 하니까 선거 결과에 이제 공정한 선거가 돼야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 거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미국 선거도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으니까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사실이란 것이 살아있어야 그래도 사회가 좀 밝을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이런 방송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이 월요일 내일이 화요일이네요.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그런데 사람을 참 설득하기 힘듭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심한 피해의식을. 사람도 설득하기 힘들고 집단도 설득하기 힘든 겁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경우는. 그래서 오늘 의처증하고 의부증을 함께 소개해 있는 그게 망상정세, 피해의식, 의처증, 의부증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좌파적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가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 소련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소련은 소위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쇄내시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피해의식을 강히 가졌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선전선동, 국영방송을 통해서 완전히 머리가 멉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편함은 서방 국가들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 보면. 러시아를 다룬 드라마, 러포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대책이 없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도 여러분들 그런 질환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그래야 잘 살 수가 있는 건 사람이 건강하게. 그래야 제가 자주 이야기한 일본에서 피해의식 같은 걸 완전히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 이야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피해의식을 계속 심어줘서 안 된다 이야기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세상이 넓고 이러면 진치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은 참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선거 공정성 문제. 이번 미국 선거도 공정한 선거를 가정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제가 예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리조나 답사기는 애리조나는 특별히 이제 탕광들이 많습니다. 은광. 18세기 마렵이나 이때 여러분들 개척자들이 많이 진출했던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개척자 정신이란 것이 프론티어 정신이지 않습니까. 불확실함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는 정신인데. 그다음에 이제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요한계시록주회.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